이거 애지중기 또 선물 받았다 뭐냐면 그 꼬이 결이 매끈 케어크림 강아지들 그 피부 재생 습진 뭐 상처 같은데 발라주면 이게 다 재생이 된대 애지가 습진이 있잖아 그래서 습진에다 바르면 너무너무 좋대 먹는거 아닌데 먹는거 아닌데 먹는거 아닌데 너무 귀엽지? 이것도 비숑이야 비숑이야? 그런데 빗고 잤네 머리에 너무 귀엽다 짜잔 통도 이쁘고 얼굴밖에 안 남았어 여기 습진이 있는데 발라줄게 먹어도 된대 손가락으로 해줘야 돼 음.. 팔파도 모양으로? 응 무해하대 어때? 이지야? 시원하지? 어이구 좋아하다 자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이렇게 발라줘야 돼 그래서 살살 원래 면봉 같은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해주고 싶어 15분만 기다리자 응 자 우리 중지도 한번 봐줄까? 응 중지가 여기 지가 간지러워서 물어뜯어가지고 상처 났거든? 근데 이게 상처 났는데도 괜찮대 응 중지야 한숨 자 연고 들어갈때까지 10분만 누워있자 중지야 알았지? 중지야 한숨 자 자국이 있었거든? 없어졌어. 그치? 응. 축적해졌다. 응. 여기 자국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딱 스며들게. 알겠지? 응. 응.